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오늘은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죠 고령화 사회에 도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아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일단 요코데 쇼타라는 분이 썼습니다 요코데 쇼타라는 분은 일본 최고의 노후 설계사입니다 수만 건의 상담을 했고요 일본에서 국민 노후 설계사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NHK라든지 이런 메스미디어에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이 책에서도 메스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우리나라 메스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노인이 되면 겪게 된 문제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노후 문제들 노후 미래들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미래는 부모를 돌보는 일에는 복병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된 도리로서 당연히 부모를 돌봐야겠죠 나이 드신 부모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죠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과 돌봄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돌봄 활동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느냐 아니면 부모를 전력적으로 도와야 하는가 돌봐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걸린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의 문제를 케어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인이 된 고령이 된 부모들을 모시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는 거죠 직장을 다닐 것이냐 부모를 돌볼 것이냐 두 번째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돌봄 우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봄 우울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돌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치겠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추구가 보이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끝나는 건데 부모님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이제 계속될 것 같이 생각이 되면서 정신적 신체를 많이 지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돌봄 우울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이제 돌봄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겨서 이용까지 이르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이제 누군간 돌봐도 되는데 뭐 아내든 나든 간에 돌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제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서운해지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는 거고 이러다 보면 갈등이 점점 커져서 이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는 앞으로 점점 급증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급증하죠 그런데 이 돌봄 돌볼 수 있는 종사자들 돌봐주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돌봄 기간이 5년 정도 이제 지내면은 이제 고령이 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곤 했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이상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후 부모님들의 노후 돌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일본에서 너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만연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할 노후 미래의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제 다툼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자식들 간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속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상속의 문제로는 그 세 가지 부분에 싸운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망한 뒤에 재상승계 절차 이것 때문에 싸우고 두 번째는 상속 발생으로 생긴 부모 현장은 다툼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납부 문제로 싸운다고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상황 속에서도 형제 간의 경제적 격체가 만약에 크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사망한 뒤에 재상승계 절차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님이 남기고 간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가져갈 것인지 뭐 여기에 또 세금 문제가 끼죠 세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절차가 다 동의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속 발생으로 인한 말 그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남은 거죠 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가 부모님을 모셨냐 안 모셨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갈등으로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상속세 납부 문제입니다 상속세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이걸 남기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그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복적인 면에서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 간의 경제적 결차가 더 크다고 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살았고 한 부모 아래서 같이 나온 피덩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자립해서 독립해서 살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먹고 사기 점점 힘들어지면서 형제 간의 얼굴을 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결혼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형제 간의 우회라는 게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과거보다 더 커지진 않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치매에 걸린 상태였다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자식이 모시고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재산이 많았어요 남기고 간 재산이 그때 모시고 간 자녀가 모셨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이 내가 모시는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한테 다 준다고 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뭐 사실상 확인할 길도 없고 설령 뭐 법적으로 뭘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부모님이 치매 걸렸는데 그게 과연 효율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상속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맞이할 노후 미래는 노후 파산입니다 사실 노후 파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현실이 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 노후 파산에 이르는 시니어들 노인들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금 수입이 없습니다 뭐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수입이 들어올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당장 쓸 돈이 없는 거죠 뭐 연금이 있어야지 내가 생활을 하고 뭔가 살아나갈 텐데 이런 현금 흐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축액이 적습니다 저축액이라는 것은 뭐 통장에 돈 이것도 의미하긴 하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합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뭐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은 뭐 그걸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어쨌거나 저축액이 적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노후 파산에 이르더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노후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뭐 자식들이 다 등지고 뭐 나 혼자 홀로 살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돈이 있더라도 외로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사기에 당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런 고립된 노인들이 상대로 사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에 이르는 노인들을 본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세 가지 칭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연금수입이 없다 저축액이 졌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노후 파산에 이르지 않으려면은 다달이 나오는 현금 흐름도 있어야 되고요 저축액도 좀 없는 흐름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노후 미래 네 번째 연명치료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의료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있죠 한 번 연명과정이 진행되면은 뭐 산소호흡기나 이런 거 계속 끼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의료기술에 기대어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에 기대어서 반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연명과정에 처할 경우에 환자 본인이 연명과정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멈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연명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은 환자가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뭐 결정하는 건 쉽죠 근데 하지만 이걸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담당 의사 역시도 이 환자가 도저히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휘발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명조치 중지를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로서 존엄사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명치료 문제도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다섯 번째는 출세와 성공은 딱 50세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잖아요 보통 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젊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붙죠 내 건강을 1년 안에 있어도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해내고 과로하고 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관 출세와 성공을 굉장히 중시한 이런 가치관은 딱 50세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50세가 넘어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이 인생 평가 방식 이 인생이라는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자산을 늘리기보다 행복을 실감하는 하루를 더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50세 이후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세가 넘으면 우선순위를 거꾸로 바꿔야 됩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리는 것보다는 건강을 더 소중히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도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0대 이전에는 우리가 성공, 목표 달성을 가장 큰 비중을 찾아가고 있고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애증관계 마지막으로 심신건강을 챙기게 되죠 그리고 심신건강을 보면 비중이 가장 작죠 생각하기에 보면 가장 작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50대 이전에는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공, 목표 달성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50대 이후로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된다 심신건강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증관계 마지막에 가장 작은 부분이 성공,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과 출상이 좋아 보이지만 50세가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짓는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총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모를 돌보는 일 부모가 돌아가신 후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 노후 파산 연명치료 출세와 성공 이 다섯 가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과거에 60세, 70세까지 살고 죽는 이런 시대에서는 50세까지 성공을 위해 막 목숨 바쳐 이러다가 10년도 그 모아놓은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인생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령화 사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100세 이상이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100세 됐을 때는 아마 120세를 다 살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더 이상 물질적 성공,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건강, 애정관계, 그리고 외롭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을 헤쳐가면서 돈을 버는 거 이건 잘못된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일본의 노후계 1등 국민 노후 설계사가 쓴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만연한 얘기가 됐고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다치게 되겠죠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앞서 가셔서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아마 행복한 노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년 생활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